비굼돔입니다. 보악관입니다. 스텔스입니다. 뇌오입니다. 아테나입니다. 제모스입니다. 썰모입니다. 호필입니다. 다른사람입니다. 나스댕이에요. 현재 솔로봉님이 간만에 나오셔서 화려한 기술이 기대됩니다. 역시 초반부터 나스댕 기를 확 죽이고 시작합니다. 나스댕 이런거 못합니다. 빨리 가서 해봐. 나스댕이 이제 솔로봉님을 한번 넘어 보려고. 나스댕? 나스댕이라고 못해요. 한번 더. 아침부터 비가 제법 왔어요. 사실 제가 가고 싶은 곳을 못 가고 있는데 나스댕이? 될 뻔했어요. 될 뻔. 될 뻔까지만 제가 굴리겠습니다. 이렇게 하면 되는거에요. 오늘 아주 볼거리 다양합니다. 좋아요. 우리 3개월차에요. 3개월차. 1위님. 바깥얘기 아니에요? 올라는 왔는데 2위님. 잘 올라갔어요. 좋다. 티라카님. 왕년은 테라카님이 날라왔었어요. 1위님. 오 좋아요. 동작 좋고 성공했습니다. 뭐지! 오 Rust. 오 Rust. 오 Rust. 오 Rust. 이거 나빠요. 오 Rust. 래언니. 아우. 이씨. 오 Rust. 오 Rust. 아우 Rust. 불꽃쪘어 불꽃쪘어 땡입니다. 불가면 땡입니다 아냐 땡입니다. 힘이 없어요 나스 땡님 망우상 귀신 나스 땡님 반칙이 이제 일단 됐고요 저기서 어떻게 살죠? 될 수가 없어요 어 화려한 기술이 시작됐어요 어 살렸어요 오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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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솔목님은 내가 마지막에 이것까지 넘어요 성공이라고 내가 했는데 완전하게 성공을 했습니다 아 멋있습니다 성공이 아니지 시야에서 좀 나와 나와요 아스 땡님 아스 땡님 오! 오! 하나 더 나무나무나무 나무나무 나무나무 아 몸이 뒤에 있어요 몸이 뒤에 있어요 아 몸이 뒤에 있어요 아 몸이 뒤에 있어요 아 이거 좀 보드랄게 안 돼 보드라운 거를 한번 다시 찍어보겠습니다 아 좋아요 아까보다는 보드라워요 아 그렇죠 땡입니다 이리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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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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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공입니다 성공입니다 아름다운 동작을 위해서 한번 더 합니다 좋구요 달려야 돼요 아 약간 반칙이 되어버렸네요 난이도가 있어요 네 일단 성공은 했습니다 근데 보기에는 딱 나스 땡 나스 땡님 이제 우리가 삼산나는 인공적인건 별로 안좋는데 이 코스는 좋아해요 저희가 뭐 인정할건 또 인정하고 가요 그죠 제가 이 코스는 아주 좋아합니다 자 솔몽님 화려한 기술을 다시 한번 아까 성공은 하셨지만 다시 한번 아깝게 맘에 안들었어요 아 죽입니다 죽여 볼거리가 아주 오늘 대단합니다 네 본명 본명 이정식 본닉 노관순은철 그리고 제가 나스 땡이라고 부르고 개당교 교주 아주 되게 많아요 뭐가 개당교 교주 출발도 못시키는겁니까 지금 나 처음부터 다시 떠들어야 되는겁니까 자 개당교 개당교를 빛내야 돼요 지금 못 빛냈어요 못 빛냈어요 1%의 꼼수에 걸려서 지금 뭐가 잘 안되요 그 교주가 활주로가 겁나 짧으니까 발을 못 맞춰요 땀대 흘러 선생님 해가지고 연습하기엔 짱이에요 안됐어요 반칙이에요 반칙이에요 자 가위 밟으면 안돼요 그렇죠 됩니다 팔 어필님 관절팔팔 척추팔팔 좋아요 좋아요 2호 해서 한땀이 부족했어요 가위에 담으면 안돼요 그렇죠 아 땡입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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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라카님 잘 왔어 됐어 안됐습니다 아라카님 밟고 닿았어요 땡입니다 땡입니다 아 티비 히든카드 철티비 나무 빼야되 나무야 지금도 땡입니다 옛날에는 버림패 요즘은 히든카드로 잘 써먹고 있어요 땡이에요 근데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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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공했습니다 오우 확 미끄러졌는데 그걸 살리네요 아 축하합니다 오우 여기 가기 오우 와 가 메야지 꼬리꼬마 아니하다고 내 뜻입니다 착한 선수 레오님 어 좋아요 어우 비가 화장창 떨어지네 솔목님 호핑을 안 치워주기 때문에 나세댕 선수가 호핑을 안 쳐서 다시합니다 살렸어요 예 좋습니다 성공입니다 호핑하라고 좋아요 잘 꺾었어요 잘만 꺾었어요 잘만 꺾었어요 잘만 꺾었어요 잘 꺾었어요 나세댕 선수가 전문이에요 나세댕 선수가 전문이에요 저 짜는거 레오님 나쁘지 않아요 아직까지 네 좋아요 아 땡입니다 특산도 가기전 비금도 땡입니다 나세댕 선수는 단칼에 하는게 없어요 거의 여러분들이 대가지고 뭘 하는데 에이 진짜 에이 진짜 나세댕 선수 좋아요 아 거기서 저 요번에는 조용히 있겠습니다 나세댕 선수 잘 들어왔어요 아 정확하게 들어갔어요 아주 코스 정확하게 탔습니다 역시 국시갱생이 들어가야되는거에요 하하하 아 그대로 카피하십니다 아 조금 더 돌았어요 좋아요 아 좋아요 카피했어요 그대로 다스댕을 따라합니다 아 그대로 아 너무 많이 많이 됐어요 여기 코스가 있어요 힘든 코에 오 좋다 오우 나이스 오우 고게도 아아아 아하하하 아하하하하 내 욕빨르면 안되네 됐어 형 아이고 나를 대가 안되는거지 아 진짜 괜찮아 지치고 말이야 지치고 말이야 지치고 말이야 아 토핑 안하고 해서 감아 내가 구렁이 코스에 왔어요 살렸어요! 안 죽었어 아직 아직 안 죽었어 땡! 나스 땡님이 구렁이에 약할지 어! 올라갔어요 좀 위험해서 제가 이번에는 견세히 안 놓겠습니다 몸을 던지는 동작 기대해 봅니다 그렇죠! 살렸어요 잘 꺾었고 여기가 잘 해야되요 좋아요 쫄아버렸어요 솔목님 다 쳐줘요 다 쳐줍니다 자 좋아! 이번에 좋아요 쳐줘야 되네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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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마지막 아까 실패했죠 마지막 마무리 마무리를 했습니다 마무리 훌륭해 좋아요 하하하하 살렸고 잘 오오 잘 오오 운전기술로 올라갑니다 미끄러울 거에요 미끄러울 거 같아요 손님 이제 루피님이 성공한 곳을 똑같이 한번 해봅니다 포핑 없이 했어요 그래서 땡이에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요거 조향으로 꺾으면 무조건 반칙입니다 호핑 꼭 써야되요 나스댕은 이런거 못해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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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완전 방학개비가 튀는거 같애 너무 많이 뛰어 빨리 옆으로 놓는기 그렇죠 그렇죠 자 잘 잡아 아유 없어 방탄이 없어 자 나스 댁님 이거 몇번째 도전인지 떠들어서 안됐다 둘이 할까봐 안 떠들겠습니다 자자자자자자 성공입니다 클리페달이기 때문에 저거까지는 제가 안시켜요 나스 댁 이거 할 수 있네 따울 수는 있어도 죽일 수는 없어요 아씨 좋아 좋아 됐어 출발 출발했어요 됐어요 한 번만 더 자 여기서 쫄면 또 안되는거에요 여기가 그렇게 뛰면 안되죠 뒤로 후진이 되기 때문에 얘는 좀 얕게 뛰었으면 좋겠어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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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더 따라가요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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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누나 진짜 한번만 더 됐어 이제 가 가 잡아줘요 아 오늘 제가 어제 강란 택시님한테 아타나님이 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 우리 오늘 좀 솔직히 좀 창피합니다 두 명이 도망을 가버렸어요 오늘 꼬랑귀만 이유가 거기 있었습니다 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? 시사해 토끼띠 원래 그런사람 없는데 오늘 우리 두 명이 기권을 했어요 토끼띠 두 명이 기권했습니다 토끼띠 두 명 기권했습니다 아